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아, 슬리퍼를 좀 씻고 저거 저 사람 안보이겠다 앞으로 해드릴까요?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반반은 안되는데 아직 못잡았는데 아우 사람이 있다 돌려서 나를 찍고 아 요렇게 오케이 그림 나왔어 다시 앞을 찍어서 요기에는 아 저기서 술 먹더라 맨날 저 의자에 어르신분들이 와서 술 드시던데 저기 같은데 갔습니다 아 요기요 나 맨날 왔지 보통? 아니 요기 안왔어 아니 왜냐면은 저녁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래가지고 올라오기가 좀 있네 아 그리고 이게 거미줄이 많아지 어둠 속에서 올라오면 말이지요 거미줄이 저를 공격하더군요 요런식으로 그래 요기에 원래 거미줄이 있었다니까 어 요기 있네 어딨어 보이나요? 안보이겠구만 아닌가 보이나? 이거 확대하는게 예를 들어요 아 새벽까지 밖에 안되네 그래서 어둠 속에 올라오기가 좀 그래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저거 거미줄이 손에 닿아 머리하고 거미 안보이나봐요 여기 물도 흐른다던데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메이플을 6년이 넘게 했는데 메이플 말고 다른거 할때가 시청자가 더 많지요 이대로 괜찮은가요 여기서는 양갈래끼리 등장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오 내 다리 안풀림 슈퍼스팅 2천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사한 집도 브이로그가 나요 아이고 2천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잠시 후 아이고 아이고 살았군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했군요 다행입니다 다시 부활했다니 다행이네요 꼭대기 못 올라간게 아쉽네 한번 올라갔다 왔어야 됐는데 다른거보다 그게 좀 아쉽네요 음 그걸 한번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쉽군요 다른거 보니 그게 아쉽습니다 아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서 본 산의 모습입니다 아 아쉽네 꼭대기 못 올라간거 딱 거기서 끊겨버리네 꼭대기 한번 갔다 와야 됐는데 엘리니아 투쿠요 어어 6시 됐나보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 아이고 그렇습니까 건강해지는 것이라니 이렇게 운동할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해야되나 그래서 왠지 절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군요 아 그냥 길 따라갈걸 지금 뭐하는거야 길 따라갔으면 좋았는데 왜 이상한데로 와서 멀리 오고 있던 것인가 야당을 위해서 S22 갤럭시 울트라 보험비까지 약 150만원이 들어갔지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야외의 세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방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실패했습니다 두번째 산등산등산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먼치 야외의 길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찌한 두편이니까 먼치의 야외모 이대로 망할 것 같군요 이대로 망할 것 같군요 이게 내 두석탱이를 안 졌는 듯 불구하고 느껴졌어요 알죠 날 향한 시선 여러분 이제 밖에 카메라 들고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그 시선이 느껴질겁니다 이렇게 우리 먼치 야외 먹방은 안 될 것 같군요 야외 먹방을 하려면 밖에 혼자 나와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그것도 좀 있어요 마이크가 없었던 것은 좀 있어보십시오 마이크가 있었으면 짧게라도 얘기했을 것 같군요 이게 저도 마이크를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이 핸드폰이 유선 유선이 연결이 안 들더라고요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 되나 봐 안 되겠다 오늘 먼치의 패션 공기 가야겠다 쓰러진 되지 좋고요? 뭐 할까요? 저 뭐하나요? 오늘 추천을 봤습니다 저 이제 뭐해요 집에 가서 카페라떼나 하나 먹어야 되나 아침 소개를 해달라고 집 최초 공개 갑니다 안 되겠다 깔깔하면 잠깐 보고 계십시오 짜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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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들어라 제가 여기 칠했습니다 그냥 막 habe 벌렀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아이고 아이고 아 저 이제 곰팡이가 곰팡이가 카메라 왼쪽에 뭐가 있어 뭔데 아 아까 떨어졌을 때 액전도 깨졌나 보다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공개하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공개 갑니다 최초 공개 갑니다 짜잔 얼음 더 큰거 옵니다 더 큰거 옵니다 더 큰거 옵니다 짜잔 우유 딸기잼 우유 커피 우유 명장 비비너스 커피 식혜 아 식혜하니 수호정 갑니다 커피 이빨 아래 당근 주스까지 이만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따봉 3 2 1 따봉 3 2 1 따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